옥수수쌀 옥수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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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나주 개미와 배짱이 옥수수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옥수수쌀인데요 배찌를 다 벗긴 옥수수알인데요 전주가 넘치게 벗긴 옥수수 알인데요 전라남도 나주에서 자란 100% 곡산 찰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알 같은 경우에는 잡곡이잖아요. 그래서 밥에다 넣어드셔도 되고 여러가지 요리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 개미와 배짱이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개미와 배짱이는 정직과 신뢰,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생산 가공하고 유통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조합원인 개미와 농장 주인인 배짱이가 텃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작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해드리고 고용 농작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해드리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옥수수가 익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점점 아래로 쳐지면 옥수수를 수확을 한다고 해요. 잘 익은 옥수수의 껍질을 벗겨서 햇볕에 자연건조하면 양질의 옥수수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옥수수알의 껍질을 벗기면 뽀얀 속살이 나오거든요. 알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알을 물에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옥수수 쌀을 넣은 잡곡밥을 드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옥수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아서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개봉 후에 지퍼를 닫고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찰옥수수이기 때문에 식감이 아주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찰옥수수를 넣고 단호박 범벅을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вас돈 찰옥수수수 먹기로 먹기 때문에 생길 수 잊지 않 complic 설탕을 닫고 파티는 앞뒈 WrestleMania 후추 다진 소금 오징어 참기름 페이밍 트예림 단호박 범벅을 완성했구요 성분이 불려서 삶아 놓은 옥수수 쌀을 단호박 범벅에 넣었어요 식감이 쫀득쫀득하고요 욕쌀 자체가 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릇만 해도 충분히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호박 범벅이라던가 그냥 늙은 호박까지 범벅 만들잖아요 거기 넣으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찰옥수수라서 그런지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이미와 배짱이 옥수수 쌀로 만든 호박 범벅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깃이